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꼭 한 번쯤은 좀 고민해보고 꼭 한 번쯤은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좀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싶다라는 그 장수에 대한 그런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세상의 현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살고 싶다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들의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에베스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이외에도 이 자문서를 보면요 자문서 10장 27절에 요하를 경애하는 자가 장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자문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자가 장수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문서 28장 16절에서는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장수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 이 외에도요 여성경이 여러 곳에 있어서 이 장수한다 오래 산다 네 수명이 길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하나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장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하라라는 한 가지 법칙이 모든 말씀 가운데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법칙을 지키고 또 우리가 원하는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냥 뭐 돈 용돈 얼마씩 드리고 내 집 나 할 도리 다 했습니다 라는 게 그게 공경인가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행함이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나와야지 부모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그 열정을 뭐해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우선순위와 이 모든 것에 대한 희생이 바로 뒷받침 되어야 진정한 부모님께 대한 공경과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것을 소리한다면 그것은 일이 바로 부모보다 더 우선인 거고 바로 시간이 부모보다 더 우선이다라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이 솔개라는 그 새는요 여러 거북이와 맘먹게 장수하는 그런 새로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개라는 이 새의 수명은 너무너무 길어서 한 70년에서 80년도를 기본적으로 산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 솔개가 이렇게 70년에서 80년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의 일생 가운데 거쳐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솔개가 자신의 그 수명 70년에서 80년에 반이 되는 한 40여 년 정도로 이렇게 살게 되면 그 솔개의 몸이요 이 부리는 너무나도 구부러지고 또 발톱은 어때요? 달아서 무뎌져서 제대로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부리를 조금 발톱으로 확 잡아야지 사냥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고 또 날개는 오래된 털로 무겁기도 하고 또 깃털이 배드멘튼을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깃털이 하나 빠지면 배드멘튼 공이 잘 나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그리고 새도 어때요? 깃털이 막 빠지고 이게 촘촘하지 않으면 날아가기도 힘드는 그런 상태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솔개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되면 솔개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뭐냐면 첫째 아이고 뭐 이제 뭐 부리도 그렇고 발톱도 이러니까 뭐 사냥도 어렵고 또 날개도 이 모양 이 꼬리니 뭐 날개조차 힘든 그 몸이니까 에휴 40년 잘 살았어 잘 살았어 이대로 살다가 죽자 하고 나서 죽던지 아니면 죽음과도 같은 그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느냐의 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택에서 변화를 선택한 그 솔개는요 높은 바위 산으로 날아가서 큰 자기가 머물 그 둥지를 먼저 튼다고 합니다 그리고 둥지에 거기 앉아서 자신의 구부러진 그 부리를 달아 없애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옆에 있는 그 바위에다가 계속 부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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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리를 막 한다고 그래요 좀 비슷한가요 솔개처럼? 코가 좀 낮아가지고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부리가 그래서 구부러진 것들이 바위에 쳐서 조아서 그게 없어지면 그곳에 뭐가 나와요? 새로운 부리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부리가 생기면 이때는 자신의 그 구부러지고 문뎌진 이 발톱을 그 부리로 하나씩 뽑는대요 막 없애고 빼버리는데요 하나씩 왜요? 그곳에 새로운 발톱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발톱이 새로운 발톱이 생기면 이때는 날가 빠진 자신의 그 날개와 몸에 있는 그 깃털을 막 그 발톱으로 이제 다 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날개에서 그 몸에서 새로운 깃털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바로 이런 과정을요 이 솔개는요 130일 동안 며칠이요? 13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생과 살을 드나들 수 있는 그 변화의 그 과정을 이겨내면서 바로 솔개는 새 부리와 새 발톱과 새 날개로 또 다른 새로운 인생 40년의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솔개가 변화의 그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40년의 인생을 살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변화의 그 선택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장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린 장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고 때로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유 어리석어 아유 바보 같아 라는 그 조롱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믿음과 믿음의 행함을 통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두 가지의 그 상황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냐 율법이냐의 그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그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이 전한 이신득의 그 복음을 부정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미혹된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바울은요 한때 과거에 자신이 이 베드로가 안디아교에 와서 자신이 가진 믿음과 그 행함이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 본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였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들려주기까지 하였죠 사실 바울이 과거에 있었던 베드로와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인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서 복음의 진리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법문 1절 전본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책망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느낌이 어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제가 일부 시간 때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 라이브교의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랬더니 저쪽에서 교사선생님 말을 못하고 맞아요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책망은요 성도를 향한 바울의 그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담긴 그 표현으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그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은요 그 누구도 아닌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를 알고 예수 그리스를 믿어서 그리스인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부모와의 그 자녀의 관계처럼 이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자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바울이 전해진 이신드기라는 그 구원의 질을 그 누구보다도 잘 깊이 깨달아야 했고 또 그 누구보다도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렇게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살아야 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에 벗어나서 그냥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그 거짓 메시지에 미혹되어서 점점 진리의 복음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 그냥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너무나도 안타까고 그냥 너무나 속상하고 그들의 영적인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1절 후반절의 말씀과 2절에서 구원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얻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접하면서 한 가지 마음 속에 분명하게 정리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성령과 믿음 사이에 과연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것 벌써 답을 찾으신 분 계시죠? 또 두 번째로 구원과 성령은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성령과 믿음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과 믿음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성경에서는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고 성령이 임했다 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일 뿐이지 사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구원을 받는 올바른 순서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열망을 간절히 소망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없이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일정 후반부를 보면 바울은요 이 성도들 책망을 위해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데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가 공개적으로 그리스에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때 그 복음이 전한 것이 마치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님이 달렸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한 그 복음이 그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아주 공개적이고 생생한 그 복음이 전했으니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때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여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그 성도들에게 밝히 일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대해서 물으면서 아니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생생한 복음의 그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도대체 어떤 것이 복음보다 더 강력하길래 아니 도대체 어떤 율법자들이 전하는 것이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하길래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이렇게 빠르게 버릴 수 있는가? 라고 탄식하면서요 성도들이 그 변질된 모습에 대해서 대한 그 자신의 그 충격적인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절에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부르면서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상기시키게 하므로 그들이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것이 바로 율법에 있지 않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은 것임을 그들이 기억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3절과 4절에서 그들이 이런 진리의 그 복음 복음의 진리를 떠나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왜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다음에 두 가지의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행암으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그들에게 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육체라는 것은요 율법의 한례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러한 모습은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라는 그 말은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율법을 대표하는 한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들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의 필수 조건인 예수 그리스오와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그냥 저버리고 오직 율법적인 것, 오직 외적인 것, 그 행위에 집착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교의 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보면서 답답하죠 또 두 번째 질문은 구원을 얻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괴로움을 받는 것은 헛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것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세가 되었단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 받았던 고난이 무익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율법주를 빠지게 되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받았던 그 고난 지금까지 받았던 그 모든 고난이 무익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시대 갈라디아 교회의 그 성도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복음이 들어간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를 믿고 살아갔던 그리스인들은요 이 복음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유대주의자들을 비롯하여서 로마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무척 많은 그 고난을 받았어요 이처럼 지금까지 이러한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복음을 듣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율법과 그 한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복음을 지키기 위해 받았던 그 고난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해 받은 성령 충만의 삶이 무익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지금까지 바울은요 계속해서 구원은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저들은요 바로 그 복음을 듣고 또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또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들이 모든 삶,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즐겁거나 기쁘거나 모든 삶 가운데 어때요? 진짜 기쁘게 또 행복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께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율법과 한례에 집중하고 또 의지하는 그런 육체로 돌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얻은 그 모든 성령의 그 체험 성령의 은혜, 성령의 그 기쁨 그 모든 것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등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초대 왕 누구죠? 사울 그 사울의 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기름 부름받고 왕으로 이제 공포가 된 그 초창기에는 사울 왕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울 왕은요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서요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길레아 야베스에 침략한 아몬의 군대 나스 왕과 그 군대를 무찌르는 아주 대승을 거뒀던 그런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2년, 3년 지나지 않아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눈에 잘 보기 위해서 외적인 어떤 성공 사례 그것을 만드는 데 출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고 오히려 악령이 지배하는 삶을 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삶이었는데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하는 삶을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무익한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았던 그 성도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성령님을 무시하고 인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결국 멸망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럼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그 접속사로 5절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읽을 때 앞에 그럼으로라는 그 말을 넣어서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즉 바울은요 앞에서 언급한 2절에서는 뭘 언급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체험했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과연 율법의 행위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긴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요 바로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리스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임재로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그 스스로 묵상하게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율법과 믿음 중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들려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함을 통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두 번째 그 선택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냐 율법이냐에 대한 그런 선택을 우리가 올바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 그것을 그에게 의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요 6절에서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율법이 아닌 바로 믿음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특히 바울이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것에는요 두 가지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그 성도들에게 전한 이신들기의 그 복음의 원리가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도를 깨달고 깨달음 얻어서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이전인 아브라함 때에 이미 주신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신들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주의자들의 이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또 그에 대한 한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이 바로 거짓심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가진 이런 육적인 혈통이 곧 자신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선민상상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라는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오늘 6절에서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그 증의를 받은 것이 믿음 때문이지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의로운 행위 즉 율법의 한례를 받아서 인지를 분명히 증명하고자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한번 우리의 창세기의 말씀 우리가 성경통제에서 1월달 2월달 창세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1장에서 50장의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26절을 보면 그날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한례를 받았고 라는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한례를 받죠? 99세에 한례를 받고 그의 이스마엘이 13살에 한례를 받았다 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한례에 대한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보다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신 그 말씀이 뭐보다 먼저 나왔어요? 바로 한례보다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이 나오고 어때요? 그 다음에 17장에 한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16장이 뭐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한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것이 적어도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그런 칭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바로 율법과 한례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믿음 하나님의 말씀드린 믿음 그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나오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좀 뉘앙스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대단한 의로운 사람이고 진짜 깨끗한 사람이라서 의롭다 여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라는 그 말은요 일종인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의롭다 진짜 누가 봐도 깨끗하다라는 그 의라기보다는 그냥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어때요?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의롭고 죄가 없고 죄를 앞으로 한 번도 짓지 않는 아주 선량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앞으로 얘는 예수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를 믿기 때문에 용어 얘는 이제 앞으로 의인이야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왕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장님들은 라이프교의 성장님들은 예수 그리스 믿지 그래 이 자녀야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법적인 선포 왕이 선포했으니까 누가 감히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층이라고도 말하죠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의의로 그의 행위를 보고 의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15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그 육신은 노인이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어때요? 생리가 끊어지고 애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가당긴 한 거예요 밝았지도 않은 소리예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자던 애기도 그냥 벌떡 일어나서 웃겠어요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무도 의심 없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척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가 가진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말씀이 성경 66권에 있는 한 전 한 전이 내 마음가운데 다 왔고 내 머릿속에 이해가 다 되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냥 다 내 입에 꿀같이 달고 너무나도 은혜롭고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100% 믿고 어때요? 100%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뭐냐면 성경 우선주인이에요 성경 우선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타의 교단 같은 경우에는 노예법이 있고 교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성경보다 우선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침례교는 어때요? 성경이 말하면요 오케이, I obey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페이스 메시지 2000년도에 그 개정이 됐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의 정의가 성경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동의해서 그때 고백서가 바뀌어버렸어요 또 앞으로 만약에 보는데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 침례교인들은요 그때 다 바뀌어요 성경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려고 하는 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침례교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거고 또 고백을 하는데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야, 그 살던 집에서 나와 텍사스에 나와서 시카고로 가 텍사스에 나와서 아틀란타로 가 막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예입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우리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제가 종종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듯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쨌든 간에 자신의 어떤 이성과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로 가득 차야 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뭐 진앙도 좋고 사회적인 배누경도 좋고 그러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비록 사회에서 나아진 지위에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덕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가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들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 모습이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도대체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지만 형평상 작은 섬김밖에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요 감사함으로 그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지만 형평상 작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요 그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지만 형평상 작은 희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 몇 주 전인가요? 제가 아는 한국에 계신 어떤 장로님께서 이 장로님은 제가 초기 교육전사 때서부터 중등부 총무집사로 해서 한 수십 년 동안 아마 지금도 하시고 같은데 그렇게 성겼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의 페이스북에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사진을 갑자기 찍어서 올리시면서 이러한 그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매주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사역을 계속 이렇게 보십니다 목사님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이 좋아요 아버님 장로님이 연세도 많으신데 교회 주차장 안내봉사를 오랫동안 하고 계세요 훌륭한 아버님 장로님입니다 짤막하게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경기도 화성의 어떤 시골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학벌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평생 배운 것은 운전 운전은 제가 볼 때 인정 누구보다 운전 제외자였어요 평생 운전하시다가 작년인가 은퇴를 하셨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버티다 버티다가 더 이상은 몸도 좋지 않고 그래서 운전을 그만두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한 게 제가 유치원 시절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에 앨범이 두 개 있으면 계속 뭐 대한통원 그런 데서 하고 술 먹고 침묵해 가서 춤추고 뭐 그런 사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천직으로 생각하신 것이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40년이 오도록 현재까지 바로 한국에 있는 그 교회 팬덤이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이 지휘봉 있죠? 그걸 들고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성기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에 대해 합당한 삶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자신이 들을 수 있는 그 작은 성기임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저희 아버지가요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 가난한 과부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세상적으로 진짜 많은 돈이었지만 자신의 일부를 헌금함에 넣은 그 부자보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금액이지만 자신의 전 재산인 두랩돈을 넣은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얼마만큼 많이 들였느냐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처럼 얼마만큼 많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들였느냐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율법적인 사람들의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칭찬을 아낌없이 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믿음의 합당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고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새로운 삶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그 말이에요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또 다른 질문으로 공격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공격이냐면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 보세요 창세기의 말씀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15장, 12장서부터 쭉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22장까지 보면 누구에게 준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 또 그의 아브라함의 후선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선인 유대인 우리들에게 얘기한 것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에 뭐 그처럼 아브라함 얘기고 그의 후선하니까 결국 따져보면 이스라엘, 유대인 맞잖아요 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기신 것이 비록 할레를 받기 이전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은 또 어때요? 바로 아브라함과 더 나아가서 그의 후선 유대인들에게 행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냐? 이거는 뭐 네 말이 맞다면 결국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선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 우리야라고 질문을 하면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8절에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에게 복에 대한 말씀하셨던 12장에 나오는 그 복 중에서 바로 1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없던 율법적이나 의로운 행위에 대한 그 요구를 받기 이전에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이방인들도요 어때요? 율법이나 할래나 율법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요구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우리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던 우리가 말씀 시간에 들었던 어떤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요 그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이 현실 시대 가운데 이치에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려는 이유가요 성경을 읽어야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우리가 약간 좀 강요를 할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야죠 앞으로 친구들의 관객 가운데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가서 생활할 때 어때요? 그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진 구원의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서 반드시 믿음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울은요 바울이 구절에서 선포한 것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12장에 나와 있는 복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네 자선이 하고 네가 장수하고 그 모든 복 있잖아요 아마 그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줄 수 있는 모든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요 그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주님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